복투 스물여섯 자연에서 저기 탑이 보여요? 저기 산이 보여요? 저기 마을이 보여요? 저기 강이 보여요? 저기 다리가 보여요? 저기 호수가 보여요? 저 새가 좋아요 저 나무가 좋아요 저 나무가 좋아요 이 돌이 좋아요 이 돌이 좋아요 저 공원이 좋아요 저 정원이 좋아요 저 정원이 좋아요 이 꽃이 좋아요 저게 예쁜 것 같아요 저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게 멋진 것 같아요 저게 못생긴 것 같아요 저게 지루한 것 같아요 저게 지루한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